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리족구입니다 고령시 체육회장배 족구대회 관내부 8강경기입니다 8강 2세트 경기입니다 첫세트는 고령 클래시미가 승리를 했구요 두번째 세트를 여러분 보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앞쪽에 있는 팀이 아산연화구요 건너편에 있는 팀이 계룡 플래시 정종민 선수가 공격을 하고 아산연화는 오석근님이 공격을 합니다 1세트 막 시작을 하세요 1세트 경기장배 족구는 빈팩이 정종민 선수는 도전 시킵니다 1세트 ACT 2000번 툭우수수수수수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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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좋아. 와보, 와보, 고. 빨리, 빨리. 아, 피어비어. 아, 피어비어. 아, 피어비어. 아 으 으 으 으 아 아 어 2 하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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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물 4단전 서상 트링키 백성 나이스 왕팀은 사은폭독. 사은폭독이 순찰합니다. 정답 골고루 한 개만 더 해봐 olmaz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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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잘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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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박벽도 다 해봐 안돼 아까 왜 바꿔가지고 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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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은 유니 와아유! 어아아아악! 알지 형 THAT. 형을 줘! 떼고 이겨야 돼! 떼고 이겨야 돼! 한 번이나. 2번! 2번! 잡고! 오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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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쫅! 에하아! 호! 4회, 6회, 3회, 1회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